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참 여러분들 원자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탈원전 정책 또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소 문제에서 일가를 갖고 있는 이병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한국형 원자력의 개발과 상업화의 주요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에 우선 원자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자력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탈원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력의 기초지식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에서부터 분자다, 원자다, 원자핵이다 그런 얘기는 배우면서 크게 되잖아요 분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볼펜이면 볼펜, 고기면 고기, 밥이면 밥 그런 것들을 막 쪼개면,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알갱이가 분자입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알갱이가 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냄새를 맡잖아요 집에 가면 밥냄새가 난다라던가 찌개 냄새가 난다던가 각 물건에 대해서 특정한 냄새가 있죠 분자를 맡는거에요 냄새도 분자를 맡는거에요 냄새라는 것이 분자가 들어와서 코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는거에요 그러면 원자는 뭐냐 분자를 꽉 쪼개요 열심히 쪼개는 원자가 나오는데 또 원자 안에도 원자 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원자가 있었다고 그러고 원자 핵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고 원자를 본사람은 없어요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어요 그런데 원자가 얼마나 작으냐면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가 지구에다가 지구를 이렇게 구멍을 내 그래서 다 흙을 파래 흙이 다 파래고 거기다가 탁구공을 쏘는게 굉장히 많은 탁구공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숫자로 말하기도 별 의미 없을 정도로 많은 탁구공이 들어가는데 그게 만일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천조다 그러면 탁구공 안에 원자가 천조가 들어갑니다 상사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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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에 원자 핵이 있는데 그 원자 핵 안에는 또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중성자를 가지고 그 원자 핵을 때리면 원자 핵에 원래 있던 중성자가 두 개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두 개 내지 세 개가 네 그런데 또 튀어나온 튀어나온 중 그게 뭐 대수야 그런데 튀어나오면서 그 질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게입니다 무게가 조금 중요해요 왜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랑하는 퀴브인이라든가 오토한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질량이 중요한 사실은 네 그렇죠 질량이 주는데 그 뭐 엄청 조그만 질량이 줄어봤자 뭐 우리가 사랑하는 데 무슨 대수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 줄 만큼 열이 난다는 사실은 그게 핵심포입니다 그게 핵심포입니다 열이 얼마큼 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공식으로 E는 MC자슴이라는 공식을 알잖아요 알죠 예 나도 압니다 E라는 것이 에너지 열입니다 열입니다 얘는 열인데 고춘 만큼의 에너지 M 거기다가 광속 빛의 속도 C 자아 속에 온 것만큼 열이 나요 네 아이스테인도 그거를 상대성 이루는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발견했죠 발견해서 뭐 노벨상도 받고 네 그래가지고 또 뭐 예쁜 아가씨만으로서 장가도 또 가고 과연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그렇게 된거죠 열이 났는데 이게 이제 중성자가 원자에게 때리면 하나가 때리면 두 개 세 개 나오거든요 네 그럼 두 개 세 개 나오고 또 옆에 있는 원자에게 때리면 빨리 또 두 개 세 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연쇄 반응이 연쇄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대단히 적은 열이지만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짧은 시간에 특히 뭐 10대 마이러스 그래서 빠르게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난 연쇄 반응이 연쇄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통제하지 않고 그냥 둬요 네 그냥 막 지가 맘대로 그 그 중성자가 맘대로 가서 옆에 있는 원자에게 중성자를 때리게 내버려 두면 원자 10이 반응이 그거를 제거하면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천과는 사천과 그렇죠 천천히 때리면 통제하는 통제하면 관리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고 꼭 내버려 두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아예 그 원자 핵이 중성자가 많지 않은 학위료를 처음부터 써요 그게 무슨 죄라고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핵연료는 핵연료 네 핵연료는 그렇게 그 원자 핵이라든지 중성자가 촘촘히 있는 걸 안 쓰고 띵띵이니까 성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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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원자탈 두 방을 썼잖아요 네 그게 1945년대입니다 네 1943년대인데 8월 6일날 시루시마에 떨어질고 나가사길 떨어졌어요 3일 후에 8월 9일날 3일 후에 3일 후에 나가사길을 떠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비극이 너무 처절해서 원자탈을 만든 사람들도 흩떡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폭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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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구자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구말만한 힘을 발휘한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써야 되느냐라고 이걸 꼭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거 가지고 미국 정계와 과학자들이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청왕에 대한 충성심 그렇죠 맹목적입니다 맹목적입니다 가미가제 보고 사육받을 사육받을 원자를 폭탄을 쓰는데 결정된 계기가 가미가제처럼 거의 그냥 무대법 위로 붙이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더 생기지 않게 해서 조기에 좀 소수해야 된다 항복 안 할 거예요 자연의 신국이 가지고 항복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떨어뜨렸는데 하여간 금방 그러니까 금방 항복했어요 4월 9일날 나가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불과 며칠 사이에 천왕이 선을 들었어요 오히려 티해는 줄였다 뭐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기술을 해서 약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해서 아무리 척국이지만 그렇게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민간의 주인이 없잖아요 애들과 여자가 없잖아요 그냥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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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열보다는 바람 때문에 더 많이 죽었다고 늘 그랬죠 바람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바람 때문에 죽는 게 그냥 날라가서 죽는 거만 한 거 아닌데 그 바람이 어떻게 센지 그러니까 사람 몸이 마치 칼로 짤리듯이 그렇게 짤리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폭발입니다 상상할 수 없다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제 가장 제외되고 관리돼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도록 한 것이 바로 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저라우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합니다 아톰 포 피스 평화적인 목적으로 아톰을 쓰겠다 그런 이걸 하는데 그전에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발발합니다 예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으로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태인은 워낙 미워하는 킬러가 정권을 잡으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사람은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알고 미국으로 피신을 갑니다 정권을 하는 예 그런데 피신을 가면서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편지를 뭐라고 보내냐면 핵분열이라는 게 있는데 핵분열이라는 게 있는데 핵분열이라는 게 있는데 핵분열이 돼서 열이 막 나오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엄청난 무기가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할 것 같다 그때는 전혀 실험을 할 거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인슈타인이 판단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 보다 그래서 전진은 끝났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막강한 열이 있는 거면 이거 우리 평화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때도 그런 기술 면에서는 뭐 러시아 프랑스 그런 나라는 아직 보이기도 않고 그래서 상업 소위 그걸 천천히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구체화된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그게 1950년도 말입니다 50년도 말입니다 네 57년 8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처음에 상용한 것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그 그게 뭐 그게 뭐 처음에는 발전소 이름이 양치였는데 양치 발전소 이름이 양치 어디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 어디더라 동부가 됩니까 예 그러면 역시 원자력 발전소 효시도 미국인 어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발전소 받아들 때 캐나다 캐나다도 기술이 좀 발전되겠습니까 캐나다는 좀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가는 건 아닙니다 아 좀 다른 타입입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 유치기 시작을 했죠 1950년대 말에 말에 예 그런데 그러면 200년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승환 박사님 굉장히 앞선 분이네요 아 그분이 1553년인가 그때부터 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외국에 유학신을 보냈어 원자력으로 우리도 참 그게 53년 정도 되죠 53년 정도 그렇습니다 국민 소득이 70불 그러니까 70불 때 해서 지금 우리가 자립가족 원해 그렇습니다 참 위대 아나운소적이에요 가슴이 좀 그런 이야기 읽으면 가슴이 좀 멍멍하데 동 박사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예 우리 원전을 좀 팔아보려고 거기 이제 그 수상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아주 폼이 있는 여장이에요 응 그게 그 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총이나 총이가 어 닥탈이 있는 여기 한국형 원전을 파실러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예 팔기보다는 그냥 속에 하고 왔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작가님들이 좀 막오래요 그랬더니 방역에 대신 지도가 있어요 어떤 지역을 저한테 아르치요 아르치면서 우리가 아 지도가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원자력발전소를 한국에서 언제부터 지었느냐 이거예요 70년대 초부터 지기 시작해서 70년대 말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보니까 방글라데시 이 지력을 하면서 이 지역이 방글라데시가 1963년도에 원전을 짓겠다고 지정한 거예요 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냥 풀과 숲이 그냥 지났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10년 뒤에 시작한 한국은 한국형 원전을 개발해서 모든 국내에 짓는 원전을 구호로 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한테 풀러왔다 이렇게 그러면서 씁쓸한 미성을 잘 아셨을 때 방글라제시는 우리 6.25 참전 해줬고 아 방글라제시는 참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저는 못할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그래서 다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개념은 이정도 상당히 사람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원자력발전소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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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다음에 아 이게 얘기하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병현 박사님 모시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좀 숨겨진 그런 이야기인데 참 인상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이 상용화로 시작됐다 지금부터는 월성 1호기 연구 폐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월성 1호기는 앞으로 더 고쳐가면서 더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발전소인데 그거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폐쇄 결정을 해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이병현 박사님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월성 1호기를 한번 다루는데 그때 보니까 저는 뭐 이제 경제학을 했으니까 경제학자 딱 시각으로 보니까 아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아니고 가동률도 운영한 사람처럼 결정할 수도 있고 판매단가도 운영한 사람도 결정할 수 있는데 가동을 떨어뜨리고 판매단가 높이고 해버리면 당연히 재산성이 안 맞는데 재산성이 안 맞도록 해가지고 그냥 원래의 정부 목표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 다음에 정권 바뀌면 다 배임제로 다 걸릴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내부 자료를 누가 제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월성 1호기 참 문제 많죠 가슴 아프죠 왜 가슴이 아프냐면 덤복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를 국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도 국회에 상당한 의원들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배임의 의혹이 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국회의장이 감사청구에 서명을 했어요 그게 언제쯤 됩니까 대략 작년 9월 30일이죠 9월 30일인데 그게 감사원이 아직 조사 끝나지 않았잖아 2월 말에는 발표해야 돼요 2월 말에 발표하는 그 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되잖아 글쎄요 그게 참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원한위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원한위에 내가 맹단을 보니까 거기에 원자력을 아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더군요 대한민국의 위원회라는 걸 대충 알긴 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고 그 뭐 보니까 위원장이란 사람들은 무슨 행정학과 교수들 뭐냐 행정학 교수가 원자라면 뭘 알겠어요 내가 보고 참 한심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원한위에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보니까 위원장이 무슨 경북대학교 무슨 행정학과 교수고 다 그 사람 뭐 맞는 사람들을 다 꼽아가지고 낳아놨겠죠 그 순위라도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지식이라는 게 양식이 있어야 되는지 양식이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라는 거가 근데 그 국가의 그 중요한 대사를 7000억 이상의 돈을 투입하고 해체하는데 또 7000억 8000억 이렇게 들은 사업을 야 난 지식인들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냐 근데 이게 보실 때는 그 저는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숫자를 조작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우리는 문헌을 많이 보면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폐쇄를 한 게 아니고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떨어뜨린 거 그런 나쁜 짓을 한 놈도 어디있냐 내 이야기가 적어도는 아니지만 바로 그게 국회의 생각입니다 아 그게 국회의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사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대로 그런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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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그게 내 이야기는 사람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사람이 좀 지식이 모자라고 이런 건 거듭거나 두드라고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내 개인도 정직해야 되지만 공적 인물을 맡으면 정직하게 사실에 바탕을 두고 결정을 내야 되는데 내가 경제학자로서 보니까 딱 월성 1호기 연구 폐쇄에 결정은 근거는 뭐냐 한수원의 결정도 내가 보면 뭐냐 물어보니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월성 1호기를 연구 폐쇄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탈원전을 해야 되니까 강의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밑에서 자료를 조작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서 그렇게 하면 그게 범죄죠 제 의견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렇게 오늘 내가 오늘 토론을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제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국회가 공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양양 그대로 탈원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의욕이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해당이 이렇게 나오죠 탈원전 정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말이 감사청구서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어요 다만 그 한수원이 배임을 했다고 추천되는 게 지금 말씀대로 다동률을 고의적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판매를 한다고 판매를 한다고 모르고 그래서 억지로 경제성이 안 맞는 걸로 만드는 배임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욕이 된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표결을 놓쳐서 그게 이건 감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장용으로 대단히 무거운 감사청구죠 감사청구를 했는데 그게 원래 9월 30일이니까 3개월인 12월 말에 감사원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2개월 연장을 했어요 그 감사원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 요즘에 나라 하는 거 보면 울산 선거도 조작하는 판인데 뭐 감사원 보고 그런 거 나는 그 외에 또 2개월을 늦출다고 합니까 그건 뭐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뭐 한 한 달도 안 걸릴 정도로 간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2월에 발표해야 될까 또 왜 2월에 발표하는지 그건 난 참 이해가 잘 안가네 아휴 이해 안 가죠 근데 그 월성 1호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이제 연장문제 거론되는 게 몇 비나 되니까 계속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미국도 처음에는 원태력발 선수의 수명을 40년으로 봤습니다 그랬는데 40년 쓰고 나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늘려가지고 60년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60년 쓰고 나니까 또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80년입니다 지금 말로만 이렇게 80년 한 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 신체적으로 규제기관인 NRC가 신청한 그 발전소 하나를 80년 돌리더라도 승인을 해버렸어요 월성 1호기가 이번에 영국 배제될 때 몇 년 돌입니까 어 25년 25년 20년 돌입니까 그런 시설을 배시하게 될지 한 거예요 그런 거죠 수명 자체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 중수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경원전 다 혹은 다릅니다 그거를 산실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어 30년 돌리는 어 40년 그러니까 30년을 원래 했는데 40년 돌리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어 돈 많이 들여서 뭐 뭐 한 6천억 7천억 들여서 어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를 아직 그 정한 수명이 안 됐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작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걸로 어 폐쇄를 하는데 원안에서 그걸 또 아무 이해 없이 받아서 연구 처분 승인을 한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원안에서 7대 2가 나온 겁니다 어 2대 1 2가 반대고 6이 찬성이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30년 예 예 예 예 그러면 월성 1호 캐나다 개나다 사람들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엄청나게 야물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원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월성원전은 우리의 앞으로의 방위에 크게 기여를 할 원전전소입니다 중수형. 중수형이라고 부르는데, 중수형과 특징이 뭐냐면, 그게 가동률이라든가 안전성도 대단히 높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열해서 나온 화열료가 대단히 간단하게 재처리를 해서 원폭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런게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중수형 발전소가 어디가 또 있습니까? 세계적으로요? 아니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월성에 4개 있는게 다녀요. 전부입니까? 네. 그래서 거기 월성에 가면, 제 계산으로는 3,200개인데, 어떤 사람은 4,000개라고 하는데, 저희 계산으로는 3,200개의 월폭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쌓여 있죠. 우리는, 이런 얘기는 오늘 테마와는 다른 얘기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가 다 우리하고 그렇게 친한 사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힌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사실상 다 원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은 다 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끼리, 일본 정부에서 일본 원자탄을 만드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만에 만들까?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다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많이 봐야 이상경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자력폭탄이라는 이론적인 논문은 이미 다 공론화된 지식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신당은 훨씬 더 빠른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필수용이 플루토늄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예요. 그걸 사올 수는 없으니까. 플루토늄? 네. 우리가 잔뜩 가지고 있는데 뭘 사와요? 아. 그런데 그것도 정수급 발전소를 계속 돌리기 더 많이 개혁하는 것 같아요. 개혁이 나온 것 같아요. 개혁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들어왔는데, 그런 전략도 고려하셨겠네요. 그 양반이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워낙 우리를 둘러싼 지형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취약한 사람 때문에 독특한 마저도 무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월성 1호기 폐쇄의 전후 이야기라는 부분을 두고, 이병경 조수님하고 또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병경 박사님을 모시고, 정말 한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주력 상품 가운데 하나인 한국형 원전.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형 원전의 현주소에 대한 부분을 이병경 박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한국형 원전이 대단한 경쟁력이 있다. 얼마 전부터 프랑스에서도 그런, 뭐 아주 대리인 자료들이 나와가지고, 뭐 아주 압도적인 경쟁력 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죠. 우리 국가 다 알다시피 원전의 발전소라는 것은, 아이가 최고의 기술, 청단 기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주 엄청난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설비 아닙니까? 네. 근데 2009년도 저물어가는 12월 27일 날,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UA에 원전 수출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거는 전 세계를 진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기술 자립을 다 끝내가지고 수출까지나. 근데 사람들이 더욱 놀란 것은, 우리한테 떨어진 세 개의 나라가 어디였느냐 하면,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값이 쌓느냐? 네 개의 나라는 값은 비슷했어요. 기술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뒤에 한국형 원전은 값이 엄청나게 싸지고, 미국, 프랑스는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값에 격차가 났지만, 그 당시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력 가지고, 미국과, 제결 자립이 아니네요. 네. 프랑스와 일본을 지치고, UA에 원전 수출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UA와 프랑스는 특별한 발견입니다. 아, 그건 몰라요. 아,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아, 프랑스가 먹겠지. 다 그랬죠. 그런데, 하여간 달라요. 그런 나라와의 관계를, 천사하면서까지 UA가, 한국형 원전을, 선택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기회에 꼭 말씀드릴 게, 원전이라는 게, 이게 남는 달성입니다. 많이 남아요. 처음에 팔 때, 많이 남은 뿐만 아니라, AS를 해줘야 될까요? 유지보수. 유지보수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팔 때, 남는 것보다 더 남는다는 거죠. 개장단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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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나라의 원전을 한번 사면, 그렇게 많은 돈을 퍼주면서도, 그 나라한테, 아쉬운 관계가 됩니다. 아, 우리가 처음이었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술 없을 때, 그렇게 당했죠. 캐나다한테, 상상을, 미국 주로, 미국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예를 들면, 섬유 협상을 해,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한테, 주로 파는 게, 다 말이면, 섬유 수출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야 니들 너무 많이, 수출을 해서, 우리 섬유 산업이 죽어, 좀 줄여. 우리는, 그거 줄이면, 취적자가 방창 나오는데, 못 줄여. 그럼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요새, 그, 파결료를 만드는, 웨스팅하우스 공장에, 파워 및, 파워 기미가 있다는, 소식이 있다는 것을, 쉬는 시간에, 직급이 낮은 외교관이, 우리의, 직급이 낮은 외교관한테, 던지시, 던집니다. 흘린 거예요. 흘린 거예요. 흘린 거예요. 그것보고, 나른 정보,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외교관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는, 아, 이 미국이, 해결되어 가지고, 무기화합니다. 그런 거를, 인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뭐, 추강정보, 그라이오기 정보원을, 파괴당이, 원래, 주민, 니스니까, 네, 대사관에, 니스니까, 해서, 과연, 웨스키하우스, 해결료, 공장에서, 파업의 기밀이 있는게, 파업의 기밀이 있는게, 파업의 바람이, 그럼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를 쓰고, 보다 말고, 위협화합니다. 그러니까, 살 때 엄청난 돈을, 주고 사고, 계속 에이스 하면서, 어, 정말, 달라는게 돈인거죠. 달라는게, 그냥 값이거든요. 뭐, 부품이라는거죠. 10배 남길 수 있고, 20배 남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분야 한 분야 다, 엔지니어들이, 밤새서, 기술 자립해가지고, 부품 하나, 국산화하고, 부모나 국산화하고, 자동차, 철, 뭐, 철광, 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전도 그렇게 해서, 다, 기술 자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이템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을 쏟아부는, 그런, 소위, 노고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런 검작함을, 왜,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은 모르냐, 이야기해요. 난, 기가 찬거야. 내 분야는 아니지만. 전 좀, 우리 한국의, 과학실자들이, 대통령, 청와대에서, 당신이 와서, 원전을, 박전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그럼, 가지 안 쓰라는게, 어디 있어요? 박 대통령이, 맥을 듣겠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통령이, 다 그러지 않고, 모든 청와대가, 다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네. 근데, 그래서, UAE에, 우리가 원전, 매입, 20조. 그때, 팔을때만, 187불. 이거는, 팔아서, 거기가 뭐, UAE라는 나라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민허가 없고 그러는데, 엄청난 시간을 끌고 그러는데, 자기가, 곧, 상업운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이, 그 나베 아저씨, 헛발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할까요.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음. 터키가, 터키가 원전을 지켰다고, 그래서 이제, 비핑을 하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1913년도에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이라크 저라크, 이런 이유로 해서, 한국의 원전건절 값이 일본의 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거 정말 나중에도 기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정말 기적입니다. 물건값이 싸면 20% 30% 만하에 50%가 싸면 어떻게 반값이 될 수가 있어요. 최고의 품질과 가동성을, 최고의 안전성과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 원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아베가 무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을 한 번 8년, 3나라가 8나라한테 아쉬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터키는 정치적으로 아주 묘한 나라입니다. 터키를 손에 잡으면 국제 정치적인 힘이 많이 생기는 나라입니다. 특별합니다. 국력에 비해 가지고 힘이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가 그때 내 얘기인데 그 30조에 써서 땄어요. 그런데 그게 일본의 형편으로는 30조에 안 드는 돈이었어요. 이미 그때다. 값이도 많이 변화가 생겨서 두 사람이 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아베가 딴 거고 정말 절대 모르겠죠. 얼마나 정부가 보조를 많이 해 주려고 저런 짓을 하나. 그런데 2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하지 않더니 안턴이 취소해 드렸어요. 국제 사회에서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유학을 물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냥 터키는 원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많은 벌금을 물고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도저히 너무 말이 안 되는 역사로 땅을 주고 우리가 주산 우리 한국도 먹지 못하게 한다고. 이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은 정말 언블리웍입니다. 제가 한국형 원전 개발 상업화 책임자를 했지만 신기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국회에서 강나라의 신형 원전 건설 단가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킬로와트당 640만 원이다. 프랑스가 560만 원이다. 한국은 231만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렇게 보면 한국이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쪽 분야를 아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 4년 후에 사우디가 우리가 원전을 칠 테니 갔던 보너스와 메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은 이 사람들이 뺏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프랑스, 중국까지 포함시켜서 4개 나라에게 얼마만 질 수 있는가 그런 값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개월, 한 1년쯤 있다가 블룸버그가 그 값을 알아가지고 발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발표한 값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 킬로와트당 11,638불 프랑스가 킬로와트당 7,809불 중국마저도 킬로와트당 4,364불 그러니까 4년 전에 국회 예산처가 분석한 거고 비슷해요. 중국보다도 우리가 싸요. 중국 먼저는 엉터리거든요. 다른 것도 엉터리이지만 그것도 역시 엉터리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블룸버그가 사실 견적한 기밀 아닙니까? 그런데 블룸버그가 어떻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취재를 해서 보도했는데 지금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사우디가 틀렸다는 말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중 원전은요. 뭐 최고의 원전이라는 것이 가동 실적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 설계 인증이라는 걸 했어요. 설계 인증은 뭐냐면 닌의 원전은 설계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건데 미국 규제기관이 자기네 나라 원전 말고 외북 원전에 대해서 설계 인증을 해 준 것은 한국의 유일합니다. 이거는 외북한테 안 해 주시면 다 경쟁자인데 자기네들이 해서 이익이 될 겹잖아요. 그런데 한국군은 너무 완벽하니까 그걸 참 안 해 준 논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원전입니다. 그런 원전인데 값이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 좋은 사람을 2분의 1. 그런데 이거를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애들말로 미처 발탁이 있는 것이죠. 그게 말입니다. 그 좋은 산업 하나를 70년 걸려서 만들어낸 그런 원전 산업은 여전히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만들어봐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이병용 박사님하고 아주 생산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아주 핫한 그런 주제이고 우리 에너지의 미래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 부분을 한번 이병용 박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한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저 산업을 일으키는데 저게 한 60년 70년 정도 저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원조 자금을 각 부채에 조금씩 안 쓴 걸로 모아가지고 사람을 받고 내보내서 원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홍릉이죠 홍릉에 또 그 작은 원자 뭐라고 하면 실험용 원자라고 합니다. 틀이가 틀이가 마크라고 하는 소유가 실험용 원입니다. 미국에서 쓰던 거 하나 그렇습니까? 수명이 거의 다 됐다시피 한 거를 얻어다가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 밤을 시험해서 만든 기술일까 그런 부분들이 마음을 참 아팠거든요. 지금 이제 탈원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뭐 탈원전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유 없이 하는 거고요.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탈원전은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 저는 이것도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다음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진보 정권이 두 번입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인데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강력한 탈원전 논자들이었습니다. 반에 강력했죠. 근데 이 양반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마치 짠 듯이 김대중 대통령도 원전 내기 노무현 대통령도 원전 내기를 지으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뭐냐면 저는 그분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사적으로 만나서 많은 얘기를 전문가로서 그렇게 그분들은 그래도 항상 전문가를 불러서 탈원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네요. 그럼요. 탈원전의 원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면서도 굉장히 많이 아시면서도 두 분 다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아시면서도 9분 9분이 부족한 식도 있고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미 사실은 그때부터 얘기의 분위기가 탈원전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낌새가 느껴졌어요. 공식으로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죠. 어떤 집토끼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별거 없고 어디어든 그냥 지나가는 대통령 되니까 바꿨다 얘기하죠. 대통령 되기 전에 접하지 못했던 정보를 접한 거죠. 이거는 탈원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애국심으로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대한관계 노벨상을 받았는데 탈원전 가지고 반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대통령은 서른 두 개나 찍겠다고 발표를 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연방정부에서 고증서 주는 걸로 했잖아요. 서른 네 개인가 하여간 뭐 그랬어요. 거의 이 정부 끝나고 나면 결국은 돌아가는데 탈원전 정책은 100이 될 거라고 보시면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경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완전히 묵사과를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너무 손해가 커서 그래서 국정농단이라는 말씀입니다. 탈원전 국정농단이라고 글쎄요. 아무리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 국정농단이라면 국정문론이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유 없이 이유 없이 탈원전 정책을 피는데 사고가 나도 사고라는 게 나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자연환경에 피해가 안 나는 한국형 원전을 가지고 그 원전을 안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엄청난 국가적으로 해악을 끼시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강한 단어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뭐라고 설명을 제가 책을 썼어요. 최근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한번 보여주시죠. 네. 뭐 이건 그냥 이걸 또 보여 드리면 책 팔라고 보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이미 제가 이렇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서 이 책을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국형 원전 북구시마 납다. 이 책은 아주 짧게 아주 잘 쓰고 이것도 방송상 다뤘어요. 읽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형 원전 사과가 나도 그런 피해가 없다는 건데 이 책이 나오면 3개월 다 됐거든요. 공식으로는 12월 2일에 나왔고 실제로는 전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 책이 수십만구 팔린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죠. 그런데 12월 9일 날 최부식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 조슨이 뭐예요. 거기에서 크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로 여름에 속하면서 이 책에 대한 소외가 있었거든요. 왜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탈원전증이 부당한 정책을 느끼는데 전문가가 쓴 책을 보니까 자기 이야기가 맞거든. 글쎄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청와대에서 이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추억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책을 썼는지 모를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것도 그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그럼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박을 해야죠. 이게 지금 정권이 현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으니까 쫄 필요도 없잖아요. 겁낼 필요도 없잖아요. 야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니 경영이. 그러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화 무슨 어디 신문에 반박하는 기부하는 적이 없어요. 묵비인걸 행사할 거 아니에요. 묵비인걸.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정말 나라가 뭔가 제가 틀린 얘기를 했으면 반박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그래서 당진주장이 틀렸어 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탈원전 정책을 그만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정리해 보면 어떻든 원전 원자력 분야에서 전문가로 입장해서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이유가 있으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수긍하겠는데 단 한 차례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연설 같은 데서 동원되는 지진이라든지 원전 사고라는 것은 전혀 한국형 원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다. 그로써 탈원전 정책이 한국의 산업과 과학계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볼 때 탈원전 정책은 대표적인 문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다. 이렇게 결론될 수 있겠네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괜찮으시면 탈원전 정책이 국가에 얼마나 해동을 끼쳤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건설은 보통 4개를 같이 짓는데 20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사가 뭐 제가 회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중소기업에서 수백개 내지 천개 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젊은 네트워크를 꾸며서 일을 합니다. 샹대결 샹대결 인프라가 젊은 구성이 돼서 일을 하는데 특히 산업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팀프레이어가 그렇겠죠.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수십 년이고 생태계 원전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게 그게 절묘하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국사람들은 원래 혼자는 잘해도 여럿이 모이면 잘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절묘하게 서로 협조관계가 기가맥히 맺어져서 그렇게 막강한 수출경쟁력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붕괴하는 거 아닙니까? 붕괴하죠. 거의 가장 가슴 아프죠. 근데 이게 다들 생각이 이게 다시 회복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를 해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이 계시죠. 생태계 붕괴 산업 생태계 붕괴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또 이거 지금 말씀이 나 제가 특히 부디 이제 의원 계시잖아요 저는 보통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해가지고 부디 이 원 탈원전 정책이 이제 중지됐을 때 어떻게 회복시킬까 하나 산업 생태계에 붕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문재인 정부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탈원전 산업 추진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예약이 원천적으로 한국형 원자력을 수출한 것을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나라에서 안 쓰겠다는 원자력을 터키가 가지고 원자력 사주시오 인도가서 원자력 사주시오 체코가서 원자력 사주시오 그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겠냐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이야기해요 나는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자기가 잘 쓰고 자기가 귀한 것을 남한테 사달라고 써보니까 억수로 좋다고 이렇게 사지 자기는 안 왔다고 하는 것은 남한테 어떻게 하나 이야기해요 제정신을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야기해요 체코 대통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만나가지고 원자력 사달라니까 이 악마의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정신이 완전히 나갔구먼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 60년이나 70년에 걸쳐가지고 한국이 만든 앞으로 수십 년 갈 수 있는 산업 자체를 단임제 대통령 한 사람이 들어서 완전히 박사를 내버린 거예요 수출산업 하나 자체를 수십만 명이 생계를 유리할 수 있는 말이 되냐 이야기해요 그게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식 기자가 이 책 소개를 하면서 그 제목이 권력을 잡았다고 풀었는 그렇죠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그런 거를 뽑아주었는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자적 발전소 기술자립과 산업화에 매진했던 모든 과학기술자들의 심정이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권력을 다 맘대로 휘둘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정당해야죠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권력을 사용해야지 정당한 권력을 사용해야지 권력 잡았다고 아무게나 하면 안 되죠 위임 받은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국민한테 위임 받은 국민이 위임 받았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 지금 제가 여론조사 실시해보면 98%, 99%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력 정책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몇만 명이 참석해야 돼요 98%, 99% 나오거든요 그런 걸 왜 하냐 이야기에요 또 가슴 아픈 것은요 탈원전 한다고 하니까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탈을 하죠 당연히 이탈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갑니까 없는 사람들이 나갑니까 당연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내고 나가겠죠 그건 원자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기우뚱기우뚱해지고 이 분야가 별 볼일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예밀하게 실력 있는 사람들부터 나갑니다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24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실력이 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원자력에서 분무를 하고 원전으로 돌아간다 이거에요 그때도 원자력이 있고 또 무슨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생태계가 부담하면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부품들을 같이 사야될까 그 다음에 또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로운 것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석탄 석유가 나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물 좋고 산소 좋고 그래서 참 살기 좋으면 나는데 좋기만 할 수 없는지 천연자원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의 98%인가를 수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거예요 팔지 않으면 뭐 싸우죠 근데 이미 우리는 두 번의 오일 쇼크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 나이가 어린 분들은 잘 이해를 모를지 모르지만 사오는 1973년부터 78년까지 2차 석유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때 2.50% 부전하던 석유값이 11.60% 그렇게 5배가 뛰었고요 2차 석유파동을 겪었어요 1978년서부터 1981년까지인데 30불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탄원전 정책을 보면서 석유의 에너지값이 오르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걸 보통 저는 오르는 것도 걱정하죠 물론 그렇지만 한국이 지금 수출하는 산업이라든가 다 에너지 과소비업종인데 소비업종인데 그렇게 이제 해서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놓으면 인건비 비싸죠 조세 많아 준조세 많아 국가 경쟁이 떨어지죠 당기 경쟁 못하죠 근데 저는 어 오르는 것 정도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가난해지겠지만 가난해지겠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상황은 국제관계가 어떻게 어떻게 되면 에너지가 없어질 수 있나 그렇죠 지금 당장 남중국해를 가지고 항해의 자유에서 그냥 차단시키게 되면 그냥 에너지 수성도 같은 거에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 탈원전 한다고 지금 보면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나쁜 공기를 마시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에너지 안고 문제는 없어요 다 주위에 에너지 떨어지면 사올 수 있는 나라들 우리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우리가 에너지 떨어지면 누가 에너지를 내주나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적당히 에너지 문제를 다룰 나라가 이것은 국민 모두에 생명을 벌고 그야말로 에너지 시큐어리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섬유를 사올 수 없는 경우가 얼만큼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지를 진짜 고민해야 되고 정책을 피하기를 안합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유 없이 탈환전을 한다는 것은 들으면 안 되죠 뭐 아까 뭐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국가 경쟁력 공기업 부실화 네 그건 너무나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원전 수출이 그렇게 참 국가적으로 대단히 좋은건데 경쟁자가 있잖아요 우리 혼자만 경쟁자가 있잖아요 경쟁자가 있잖아요 경쟁자가 원전 경쟁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이제 그 원전 사는 사람 거기서 회의할 거 아닙니까 회의할 거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형 원전은 한국에서는 위험해지고 해외에 나오면 안전해지니까 한국인들의 목숨은 소중해서 한국에는 안 짓고 여기 영국 체코은 사람들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아서 져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탈원전을 한다고 보니까 부품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사는 나라인장에서는 아 저 사람들은 누가만 팔고 안는데 언제 안 할지 모르니까 부품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뭐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 원자력공학과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극감하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오긴 오는데 왜 왔느냐 워낙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접근하는 게 전과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기술자가 없는 나라로 절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런 걸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다 그걸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이유가 없다 거기에 거기에 참 비극이 있는 겁니다 어떻든 방법이라는 것이 가능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지만 정신 차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든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정확하게 직시하셔서 정부가 정책을 선회하는 데 많은 그런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